이 영상을 제가 이 버거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은 한 마리 소에게 바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버거킹에서 정말 신선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바로 플랜 와퍼 입니다 이거 채식 버거에요 비겐 버거 They released a vegan burger in Burger King in Korea 와우 이거 일반 와퍼 패티랑 비슷한데 소고기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패티래요 No beef, no cows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신메뉴 나왔다고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주변에 vegan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 vegan 메뉴 파는 레스토랑도 많고 또 vegan을 위한 레스토랑도 많아지고 있어요 Let's cut the bullshit Koreans love meat 거두절미하고 한국인들 고기 진짜 좋아해요 Koreans eat meat just non-stop Barbecue, 고기, 닭갈비, 진닭 You know, Koreans just love meat So I was very surprised when I saw this 그래서 바로 시켰죠 얼마 안 됐어요 진짜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버거 좋아하는 양끼가 버거킹 버거 신 메뉴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그냥 와퍼 같아요 It's too perfect It has to look imperfect to look like a burger 일단 I should shut up and try it 닭치고 먹어 볼게요 It's messy like a whopper 와퍼 라고 했으면 믿었을 거예요 그냥 와퍼예요 어? It's just a wh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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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it? What's it? ㅎㅎ ㅎㅎ P- Atlantic It's so good It tastes like real meat 앞으로 와퍼 다시 안 시킬 거 같아요 와 이거 뭘로 만드는 거지? What the... is that What flavor of sauce? 소스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와퍼랑? 그냥 와퍼 맛도 와퍼 고기도 와퍼 오케이 어떤지 근데 백지밥 먹으면 어떨까? 오케이 아무리 먹어도 고기 같아요 근데 얼림이만큼 맛있어 진짜 고기 같아요 그리고 바비큐해서 아직 고기의 맛은 약간 불가능해요 버거킹 너 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진짜 인정 삐건분들 이거입니다 삐건분들 회식하자 옆에서 삼겹살도 먹고 갈비도 먹고 감자탕 먹고 얼마나 고통이야 이거다 이제 고통 끝 드셔보세요 진짜 고기 같아요 아니면 비건하고 싶은 사람 입문하기 좋은 버거 같아요 고기 좋아하는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일반 와퍼랑 크게 잘 못 느껴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강추드리겠습니다 한번쯤 드셔보세요 진짜 너도 먹어볼래? 제가 한번 한번 잠깐 먹어봐 진짜 와퍼같이 맛있는데 진짜 소리도 모르겠다 응 그렇지 말 안했으면 일반 와퍼라고 생각했겠지 응 음 맛있다 괜찮다 추천 응 응 응 응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